낙지로 잡아온 낙지로 주인께서 주신 낙지로 불낙지를 하고 볶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낙지를 살짝 데쳐놨은 다음에 양념소스에서 위에 맛있게 양념소스에서 불낙지 만드는 중입니다. 이게 은근히 맛있어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 오늘의 요리는 불낙지입니다. 여기 이제 끓어올르면 됩니다. 보글보글 끓어올르면 됩니다. 끓어올르면 연기가 수증기 김 때문에 영상을 잘 못 찍어 가지고 제가 끓기 전에 이렇게 살짝 먼저 미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불낙지입니다. 낙지 맛있는 불낙지 완성입니다. 낙지가 엄청도 크네요. 미리 살짝 데쳐내기를 잘 했습니다. 불낙지 완성 엄청도 맛있게 되었습니다. 낙지 불낙지입니다. 낙지 볶음 한마리가 엄청 더 크네. 왜 유민아 불낙지 완성입니다. 낙지